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중년의 위기, 관계가 더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예담교회 주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자기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거에요. 엄청 잘해주는 거에요. she thought her husband realized god's grace from the worship service.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자기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들을 깨달아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she wondered what was the title of the sermon on Sunday. so she called pastor Calvin.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아내가 궁금해진 거에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을까.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보이는지 궁금해서 캘레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what was the title last week? love your wife? 지난주 설교 제목이 보였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했어요. pastor Calvin said no, it was not. 그 목사님이 아닌데 라고 얘기했어요. then love your native? she asked. 그래서 이것도 아내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내 이모스를 사랑하라 했어요? no pastor Calvin answered it was love your enemies.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도 아니고 내 이모스를 사랑하라도 아니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듣고 나서 엄청나게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셨겠죠. there is a well done story among korean pastors regarding psalm 23. 우리가 잘 알듯이 10편, 23편에 관한 한국 목사님들끼리의 오래된 예와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nowadays we can print weekly bulletin papers at a church office. but about 20 years ago, most of the churches did not have a printer. so they let a printing office such as staples or London drugs copy the bulletin papers. 네 지금은 우리가 각자 교회마다 프린트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프린터를 하는데 20년 전까지만 해도 프린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20년 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님이 그 프린팅 오피스, 그니까 그 스테이플스나 런던 드럭 이런 데다가 부탁을 했어요. 프린트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옛날에 그랬어요. So every Saturday morning, a lead pastor had to call to the printing office to let them know the title of the sermon of the lead. 그래서 보통 이제 설교 준비를 하시면 저녁, 토요일날 저녁때, 아, 토요일날 아침 때, 아침 때 이제 건네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번에 저희 교회의 설교 주제는 설교 제목은 뭡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려줘야 됐었어요. A lead pastor called and said, the title is the Lord. The title is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어떤 단위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은요.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And officer thought the title was too short because his title was always more than 10 words. So she asked, is that all sir? 그래서 이제 이 일하시는 여섯 분이 생각하기를, 아, 이번 설교 제목은 너무 짧네요. 평상시 목사님은 한 열 땅 이상하게 이렇게 길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짧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그게 전부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The pastor knew why she asked him again as well. So he confirmed, yes, it's enough today. 이 목사님도 이제 알았죠. 왜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열 글자 이상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 그거면 충분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On Sunday, all the congregation could see the title on the bulletin paper, and it said 그래서 주일날 보니까 이제 그 주보의 제목이 이렇게 딱 써졌는데요. 모든 이제 그 회중들이 주목을 알게, 그 제목을 봤겠죠. 거기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The Lord is my shepherd. Yes, it's enough today.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예, 그거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와 여러분의 목자신이. 여러분이 충분합니까? 오늘. 충분 안 하죠? When Jesus is your shepherd, every major issue in your life has been settled.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지시는 순간 그 때는요. 모든 우리 삶에 벌어지는 큰 문제들이 점점 정리되기 시작해요. You have guidelines to follow. You know who to trust and how to ask. 여러분이 분명히 누구를, 여러분이 따라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 규범들이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좋은 목자를 안다면, 예수님이죠. 이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10편, 23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특별히 우리 6절에 보시면, 한글로 보시면, 한글로 보시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명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과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서 정명이라는, The word to follow actually means pursue. 그래서 정명 나를 따른다 할 때, 따르다, follow, 따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원래 원어를 그대로 세워서 번역을 하면요, 추적하다, pursue. 할 수 있어요. 추적하다. So it means, surely the promise is that the good shepherd will pursue you with love and mercy.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셨는데, 선한 문자가 사랑과 자비로 너를 허수 추적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You can't get away from Him.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요. He will track you down. He will track you down. 이거 어떻게 불리게 되나요? Track you down 할 거예요. In addition, we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추가로 뒤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내가 영원히 더하리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You will be with Him in heaven forever because He completely forgives you. 우리가 하나님이랑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completely forgives you.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We will understand who we are, where we've come from, where we are going from and die.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요. We have the promise of eternal life in heaven. 우리는 영생에 관한, 천국에서 영생에 관한 약속을 갖고 있죠. The most exciting thing in heaven is that He will answer all of my questions about life, history, science, and even about the Bible. 제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흥미진실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천국에 갔을 때 분명히 제가 물어볼 질문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왜 우리의 삶이 이 지경입니까?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게 있잖아요. 히스토리. 여러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그 시크릿 박스 같은 거. 그죠? 타임캐스로 있는 거. 그리고 또 과학적인 것들. 진화론이냐, 참조론이냐.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아,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라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 지혜의 의논인 하나님이 모두 다 알려주시겠죠. 저는 그게 너무 흥미진진해요. It's so exciting. 여러분은 exciting하지 않으세요? 그죠? Let's try to take each statement in this song and insert the word not.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not라는 게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했는데 저 not을 다른 곳에다 한번 집어넣으세요. 다른 곳에다 나시라는 것을 insert, 딱 집어넣으면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If the lord is not your shepherd.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약에 여호와가 나의 복자가 아니시면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넘으면 What will this have on you?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봅시다. It's a huge disaster. 완전히 재앙이죠. We have all felt fear.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할 거고요. He does not make us lie down in a green pastor.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 He does not leave, restore, and guide me.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도 않을 거고요. 회복시키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인도하지도 않을 거예요. 가이드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He will not be with me.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Can you imagine that he hit my head and kicked my cup?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뒤통수를 한 대 때리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마시려면 컵을 바로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또 나한테 써야 됩니다. We all live with what if questions that bring fear to our heart and lies. 우리는 다 만약 이러면 어쩌지? 라는 생각의 질문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서 살게 되겠죠. But the good shepherd says You need not fear. You need not get paranoid. You don't have to fall apart. I am with you. 그치만 선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 편집적일 필요 없어. 파라노니 될 필요 없어. 그리고 너 넘어질 필요 없어. 무너질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우리가 생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제공해 주시죠. The sheep were actually dependent upon the shepherd and followed obediently. 야는 항상 목자에게 순종하고요. 목자를 의지하게 되죠. The sheep even recognized the sound of the shepherd's voice and would respond to his voice only. 양은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요. 목자의 목소리를 분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자의 목소리에만 오직 목자의 목소리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목자들이 양을 하나 불렀을 때요. 양들은 아무 목자에게 다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목자에게만 반응해요. Do you recognize the voice of your shepherd among all the other voices in the world among all the other voices claiming your time, energy, money, love, and devotion?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교회 오면서 많은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없이 많은 소리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면서 그냥 졸려가지고 그냥 왔죠. If God is your shepherd, you must listen to him.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를 드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의 목소리를 들어도 돼요. If you hear God whispering into your heart today,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속삭이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죠. By the way, when we read Psalm 23, we have to keep our eyes on verse 4, not to miss the deep meaning.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편 13편을 볼게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눈을 4절에, 4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깊은 의미를 놓치기 쉬워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It says, Even when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not be afraid. 내가 사망의 음침한 돌자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죠. Another version says,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or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need. 똑같은 거. 영어 얘기랑 다르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온 게 뭐라고 하면 사망의 음침한 돌자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돌자기를. 심각하죠? 그죠?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comfort, 안전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Why do I have to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even though he is my shepherd?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옥자시인데 왜 우리가 굳이 사망의 음침한 돌자를 걸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옥자하면 하나님의 음침한 돌자기를 안 꺾게 다른 데로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데도 없어요. 내가 COVID-19는 없애줄게 라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난리통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He said, take my yoke upon you. Let me teach you. Because I am humble and gentle at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의 머리를 빼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경선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영혼을 실게 해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아마 사망의 음침한 돌자리를 걷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없애주실 수도 있고요. 없애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He will surely come and be with us. And make us strong in Him.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인마 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모든 게 다 괜찮으면 하나님을 좀 피하는, 어버리다는, 꺼리하는, 꺼리는 그런 경향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잘 믿으세요? 뻥치시네. 힘들대로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그래 놓고서 맨날 힘들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래요. 그죠? 우리가 사망에 오지만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으로 함께 걸어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주시도 안해주시고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빌리 그램 고사님이 돌아가셨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사망에 오지만 골짜기를 거기에 댈 때는요. 계속 걸으세요. 만약에 우리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그 개발했다고 치면요. 그 개발했다고 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한테 온 적이 없어지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뭐 영어로는 아니죠? 전문용어로는 탕체라고 하는데요. 디바디라고 하는데요. 한체가 생기는 거예요. 한체는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그죠? He never promised. He makes us walk only the thought path. 여러분, 분명히 예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꽃길만 더 깨줄게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내가 너 꽃길만 더 깨줄게 하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You know the Christian life isn't always sunshine and days. 우리 알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이 항상 햇빛만, 그리고 데이지 꽃만, 그걸 어떻게 보니까 내가 만든 것 같고 핀다. 그죠? 데이지 꽃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삶이 아니죠. 꽃길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He leads us to the darkest valley because it is necessary. Even if we don't understand why.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응치만 돌자기를 걷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단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고 얘기해요. 따르고 싶다 해요. 그런데 항상 여전히 또 안전한 곳에, comfortable 하는 곳에 그냥 남아있기를 원할 때가 많죠. We'll go on a leaf-long mission trip to a third world country. But how many of us would sell everything and stay there if God asked us to? 우리가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한 일주일, 2주일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좀 어려운 곳에, 우리보다 좀 환경이 안 좋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일리절한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가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팔고 거기에 선교사로 살아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냥 단기 선교 중독증이라고 그래요. 자기 영혼이 조금 꿀꿀하면요. 그냥 필리핀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영혼이 조금 힘들면요. 원주민 선교 한번 갔다 오는 거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 선교 중독증. 그런 용어가 있어요 지금 있죠.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갔다 와야 돼요. 그렇게라도 갔다 와야 되지만 그걸로 자기 허리 아픈데 팥 붙이듯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가 듣기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안전 안전한 삶 편안한 삶에 너무 어택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믿지 않은 분들에게 인도할 인도할 기꺼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맡길 준비를 되어 계세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 못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마일 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랑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딱 한 사람만 이런 피츄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과 하나님이랑은 좀 그래도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한 사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명의 두 사람이라는 말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말씀은 쉽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오침한 골짜기를 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볼 곳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권능하를 놓죠. 그분의 그 주권하를 놓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그런 진정한 여와의 목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